솔로 앨범으로 돌아온 방탄소년단 지민이 미국 nbc의 인기 토크쇼 지미 펠런쇼에 출연해 퍼포먼스 무대를 최초 공개할 예정인데요. 미국 최고의 토크쇼로 알려진 지미 펠런쇼는 배우 겸 코미디언인 지미 펠런이 진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지미 펠런쇼의 방탄소년단이 여러 차례 출연하였는데요. 그 중에 진행자 지미 펠런과 케미가 너무나 잘 맞았던 bts 지민 두 사람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. dope! ohhhh! i got that one, alright? b! t! 我가 어 octopus senator! 다가가 가야 할 줄 알ue 수아, 아직도 상상에 대해 지정한 스스로 교회에 해 여기, 보다 let's see if you can get 33 sticks of butter Tipps whenever you are ready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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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3 sticks of butter 그 다음 오! 너희가 믿다 으어! 열심히と be careful. he made it a game! I can't get involved. Get it to it! New York City Jaxe, Lexington. 지금까지 케이팝 메신저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